대만 연공을 침입한 중국 군용기를 참다 못한 대만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중국 정부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게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들여오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한국 공군이 대만 연공을 수호할 수 있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국 무기 수입 검토와 한국 공군을 끌어들인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하던 하늘을 어지럽힌 전투기 무리의 병사들은 다급하게 전투 태세를 갖추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날 중국은 대만 연공으로 군용기 9대를 보내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26전투기 8대와 와이파이 기술정찰기 1대 중국 소유의 9대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강공식별구역 ADIZ에 등장했죠. 대만 국방부는 즉각 초계기를 파견해 퇴거를 요청 방공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중국을 위협했죠. 중국은 대만의 위협에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 연공이 사실 중국 소유라는 것을 자랑하던 중국의 시위가 유달리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침공한 시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렸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24일 중국이 대만 연공 근처로 군용기를 보낸 날 역시 24일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두 국가의 군사 움직임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러시아의 모든 신경이 쏠려있는 지금 언제라도 중국은 대만을 향해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세계 외신들 역시 이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대만은 미증유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조만간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마이클 오엘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워시아 제재 수위를 보고 대만 공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죠.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린 이번 출격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으며 대만은 우크라이나 가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로빙청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처한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죠. 대만이 이례적으로 빠른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대만이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지적. 현재 많은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있는 지금 미국이 제대로 대만을 방어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지 않아도 대만은 자국을 지킬 군대나 무기 시스템이 빈약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 선진국들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만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전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가해 주었죠.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 M109A6 자주국사포 40기와 키트 1700개를 우선적으로 대만에게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자주포와 F-35 등 첨단 무기 수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글랜 멀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대만으로 파견해 대만 차잉원 총통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4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을 침입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이번 파견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하는 임무를 대만에 보내면서 러시아 전쟁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미국은 신경쓰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차잉원 총통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미국 에게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의 회담에서 대만 총통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국 보호를 위해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구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대만이 꺼낸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에 맞서 한국이 구상중인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의미합니다. 고도 10터부터 30km의 하층 방어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북한이 점점 미사일 파괴력을 높이면서 이에 대한 방어 개념으로 도입한 시스템이죠. 아이언돔은 원래 이스라엘이 개발에 실전 배치한 적어도 방공망으로 약 70km 이내에서 로켓포탄과 박격포탄을 추적해 제거하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가자 전쟁 중 하마스가 퍼부었던 4천발 가까운 로켓포탄을 90% 방어한 것에 성공하면서 세계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국은 아이언돔이 보여준 선거에 충격을 받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 이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발표만 있었을 뿐 실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올해 2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축을 담당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국방과 경고소는 여러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펼친 시연에서 LSAM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저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고도 70km에서 150km 수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과 결합. 요격 가능 고도 40터부터 70km 사이의 중층까지 방어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성공해내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한국의 개발 소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국 시스템을 수입할 것을 권했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LSAM은 한계 포대당 다기능 레이다 일대 교전통제소와 작전통제소, 태양공기 유도탄발사대 등 각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구축하는 데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어렵지 않게 이를 성공시킨 것이죠. 중국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보이던 대만은 이 소식 이유로 한국을 주시했죠. 최근 한국은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방산 시장에서 핵심 수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궁일가 아랍에미리트 UA에 수출된 것이 대표적이죠.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 천궁의 개량형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패트리어 틈 미사일입니다. 천궁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회 시험 평가에서 100% 명중을 기록한 진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더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과성비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자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궁의 성공은 기존 기술 개량을 한 끝에 거둔 성과라 여겨 많은 이들이 한국형 아이언돔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천궁 미사일 수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에게 KAMD 시스템 구입을 요청했고 더 나아가 한국 공군이 대만 연공을 수호할 수 있게 특별 조항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손까지 대만은 빌린 것이죠. 실무협의를 위해 대만 국방성관료가 한국을 방문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은 대만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얼마 전 대만이 개발 중인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보도 여기에 한국 기술진이 참여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수입한 부품을 대만까지 조달 잠수함 제조 기술을 지닌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게 저항할 잠수함을 제조 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지면서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국가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릴 정도였죠. 중국 정부는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을 어기는 행위이며 대만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로이터통신 소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면서 한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우호관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죠. 작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과 자살 공격형 무인기 스텔스 초기함 구입을 위해 한화로 10조 원 가까이 소비한 대만 입장에서는 안정성은 물론이고 파괴력까지 검증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놓쳤습니다. 왕이 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대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국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 한국을 향해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한국형 아이언돔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지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무기는 중국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로 일관하던 중국이 대만의 아이언돔 수입과 관련해 다급하게 반응한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한국 방산. 계속해서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대만이 안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연장 로켓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련은 BM-13 카츠사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을 독일군에 대항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1981년에서야 다연장 로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할 다연장 로켓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130mm 로켓탄을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은 불용률 개발한 한국은 130mm 무유도탄과 239mm 유도탄의 두 가지 종류를 운영할 수 있는 천무를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30mm 로켓의 최대 사정거리는 36km이며 239mm 로켓은 80km입니다. 현재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 가운데 지상군 최대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바로 K-1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122mm 로켓에서부터 600m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한 그야말로 전장의 지배자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최첨단 다연장 로켓 천무는 전 열린서울 아덱스 2015의 지상장비 기동시범에 깜짝 등장해 그 위용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다연장 체계를 개발한 나라였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DNA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20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던 다연장 차계를 개발한 한국의 조상들을 보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는 무엇이고 한국이 최근 공개한 천무의 또 다른 버전이자 폴란드의 제안한 대안 미사일 버전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레드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폴란드에 도착했고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 중 20대가량은 폴란드 엘치사의 트럭과 결합돼 호마르케이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그동안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동남부 18기계화사단에만 배치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동북부 16기계화사단에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동북부 16기계화사단에도 호마르케이를 배치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보내준다고 했던 하이마스의 물량이 너무 적고 언제 또 추가로 보내줄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한 천무 다연장 로켓을 불과 2년 만에 46대를 보냈는데 현지에서 트럭 생산이 늦어져 호마르케이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친 속도가 폴란드의 트럭 생산 속도보다 너무 빨라 천무를 너무 일찍 보낸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폴란드가 이렇게 천무를 신뢰하는 이유는 천무가 현존하는 다연장 로켓 가운데 가장 많은 수위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은 물론 명중률도 높아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성능을 지닌 다연장 로켓은 현재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러시아제 로켓보다 4.5배 높은 화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다연장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2단 로켓의 다연장 체계를 개발한 국가였습니다. 바로 신기전을 탑재한 화차가 그것이었습니다. 화차는 화약을 실은 수레로 하나 또는 다수의 화약 무기를 설치해 적에게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든 장비입니다. 신기전은 세종 때 개발된 고체로켓이자 추진식 화살병기 또는 그 단위를 말합니다. 이런 무기를 13세기부터 15세기에 운영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화차를 만들어서 그 의용을 가늠해 본 해외 채널이 있었는데요. 위력을 실제로 체험한 이들은 한마디로 어메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영상을 잠시 보면 화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수록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은 작은 거인입니다. 임진왜란에 관해 연구 중인데 이 무기는 3천명의 한국인이 3만명의 일본 침략자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행주성 전투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확도까지는 3천명의 한국인이 3만명의 일본 침략자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행주성 전투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등등 한국의 화차를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DNA가 각인되어 있는 한국은 현대에 와서 천무 K-239를 개발했고 거기에 맞는 탄도미사일 ASBM을 개발해 지대함 타격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 밝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9월 24일 해외 군사 전문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ASBM을 2027년까지 개발하여 지금까지의 지대지 공격 능력에 더해 지대함 전투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 군사 매체 한국만능론 GF 역시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ASBM을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은 전장에서의 화력을 항공 전력에 의존해 왔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도해 방공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곧 지상 기반의 화력 투사 능력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육군용으로 개발된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차체의 발사대를 통합할 수도 있다. 더구나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km에 준하는 CGR-08형 사거리 150km의 ER-GMLRS에 준하는 사거리를 지닌 CTR의 말 GMLRS 탄에 준하는 사거리 에이테큼스에 상당하는 사거리 290km의 CTM290 블라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단의 다채로움에서도 GMLRS나 하이마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사 매체는 여기에 더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필리핀 뉴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천무용 ASBM 탄도미사일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프리즘과 유사한 것으로 하이마스와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이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북해함대란 중국함대를 말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천무 ASBM이 일본을 향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일본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가 이미 천무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필리핀까지 관심을 보인다고 가상적국인 중국이 만들었는데 나토에 속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참 이해가 안되네. 이 글을 올린 일본 네티즌은 천무라는 이름만 듣고 이 무기가 중국이 만들어 수출하는 무기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의 착각에 대해 다른 일본 네티즌이란 댓글을 보면 일본인들이 느끼는 씁쓸한 심정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같은 동아시아권에 있고 한자를 써서 헷갈리는 풍조에 의해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일본이었겠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한국이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되어 있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는 최근 몇 년간 군사 매체에서 자주 보는 이름이다. 밀리터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밀리터리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천무가 중국산이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은 조금 의외네. 그런가 하면 한국 방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 댓글을 남긴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고도가 높아 멀리서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키밍 미사일보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기어지고 요격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방공 시스템이 천무용 ASBM에 의해 타격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전술적 가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이 천무용 ASBM의 타겟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천무용 ASBM이라는 무기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항모나 강습 상륙함은 목표의 역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항공모함 전력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국에게 천무용 ASBM의 존재는 상당히 성가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무에 다양한 증가를 알아본 폴란드는 이미 자국의 천무미사일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업체 WB 일렉트로닉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맺고 이 합작회사를 통해 연간 수천마리 CGR-80 미사일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GR-80은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록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영 239mm 사거리 80km짜리 유도탄입니다. 다연장록회 천무 K239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ASBM이 개발 양산되면 천무는 더 많은 나라에서 도입으로 나는 한국의 또 하나의 베스트 방산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현무5의 등장에 연일 중국 전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그 끝이 그들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핵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중국 전역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론을 잠재모고자 중국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뉴스를 통해 중국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뿌리고 있습니다. GT를 포함한 각종 중국 뉴스들은 중국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라며 불안해진 여론을 잠재우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때 카메라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을 못한 GT 뉴스 앵커가 방송이 끝난 줄 알고 꺼낸 너무 솔직한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되며 13억 중국인들을 패닉상태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역대급 방송사고로 중국 정부는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스리 위해 시도했던 생방송이 오히려 중국 전역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GT 앵커가 꺼낸 너무 솔직한 발언 그리고 그 한마디가 현재 중국 전역에 끼치고 있는 여파 함께 보시겠습니다. 빨리 중국을 떠나버리는 게 좋겠어요. 하 다들 그러실 계획이신 거죠? 비자 신청은 잘 되고 있나요? 카메라? 예? 헉시트 앵커가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주변 뷰와 방송국 작가에게 편하게 건넨 말이 중국 전역으로 송출되며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직전 킬트 앵커는 국민 여러분들 걱정 마시라. 우리 중국은 절대 안전하다. 한국이 현무파이브를 공개하며 보여준 것들은 모두 과대 광고이자 거짓말이 90%. 우리는 한국의 특성을 생각해야만 한다. 라며 돌을 넘은 한국 혐오 발언과 함께 중국 국민들을 안심시킨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중국은 최근 실망스러운 성적만을 기록하며 과연 정말로 현무파이브가 날린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단 한 발이라도 제대로 격추시키거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시트의 방송사고를 접한 중국인들 반응은 압이 교환 그 자체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괜히 중국의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국의 자국 방어 능력이 의심스럽다. 와 정부에서 여론 조작하려는 걸 이렇게 생중계로 보게 되다니 더욱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진다. 중국 탈출은 진흥순 나도 비자를 신청해뒀다. 요 근래에 중국이 한국에게 취했던 태도를 생각해보자면 우리 중국이 안전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현무파이브의 위력과 성능을 봐라. 그게 정말 대북용으로만 만들어진 것 같은가?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현무파이브로 중국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며 중국 정부에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 정부가 제대로 망신을 당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욱 강해진 듯 싶은데요. 중국에서 갑자기 로켓이 폭발하는가 하면 핵 잠수함이 침몰하는 대참사가 벌어지며 중국 군사력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중국은 모해탄두를 장착한 ICBM 한발을 갑자기 태평양공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UN 총회에서는 중국의 ICBM 발사는 국제질서에 대한 꽤나 직설적인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빈수레가 유란한 법, 중국이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자국의 무기를 선전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및 군사 전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로켓에서 수상한 점이 보인다. 라고 의문스러운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ICBM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디에 떨어진지 알 수도 없는 데다 심지어 비공개라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밝힌 영상 속 ICBM은 발사각도 이상의 연료가 아닌 물을 주입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도 발사 미사일은 정해진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낙하 지점을 공개하지는 않은 바 있는데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건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 로켓이 착륙 도중 폭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중국의 재활용 로켓이 수직 착륙 마지막 순간 이상을 일으키며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기즈모도에 따르면 중국의 딥블루 에어로우 스페이스는 지난달 22일 첫 번째 고고도 회수 시험 비행을 위해 재활용 로켓 시제품 네뷸라원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발사 후 네몽골의 에진배너 우주발사장에 다시 착륙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착륙 순간 로켓은 발사대에 부딪히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로켓은 약 5km 고도까지 이룩했으나 착륙의 실패의 테스트 임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만든 중국 회사 측은 억울하다. 우리는 완벽하게 테스트했고 시뮬레이션 때도 아무 문제 없었다 라며 조장 미숙 때문이 아니냐며 어이없는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는 중국 측의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7.2% 늘리는 등 해군 증강에 중점을 두고 군사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을 놓을 수 없는 듯 싶습니다. 로켓과 같은 군사 기술력과 잠수함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무조건 돈만 퍼부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중국식 사고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갑작스레 전 세계에 공개한 현무파이브는 중국에게 압도적인 위력이란 무엇인지 넘을 수 없는 벽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무파이브의 존재감에 완전히 기가 팍 죽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는 그 미사일의 끝이 자국을 향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한국이 북한만을 대응하기 위해 현무파이브를 만들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꽤나 분석적인 글을 기구했습니다. 매체들은 미국은 공중에서 투하하는 핵 및 비핵검커 버스터를 후자일 경우에는 한국 공군도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현무파이브는 이례적으로 무려 9톤까지 탄두가 탑재 가능한 고의력, 군사무기이지만 만일 탑재 중량을 줄이면 현무파이브는 즉시 중장거리 미사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토록 극단적인 중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고 현무파이브는 미사일과 발사되는 크기 측면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탑재 중량을 약 1톤가량으로 줄이면 현무파이브의 사거리는 5,000km가 넘어가며 ICBM은 사거리 5,500km부터가 기준이 된다. 즉 한국은 ICBM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탄두 중량이 2,000kg, 3,000kg만 되어도 중국 전역을 쉽게 사정거리 안에 포함한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게다가 단순한 탄도 궤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은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에 벙커버스터라는 것은 사실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아름다운 용어로 포장한 것이라고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제안을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국은 한국의 로켓 기술 발전을 돕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단거리 무기라고 선언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한 중장거리 무기 배치를 준비하는 모양새이다. 한국은 북한용이라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반면 중국과 우리 러시아의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한국이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북한용 대형 벙커버스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무5의 크기, 예상 수량, 북한의 지하시설 수준과 숫자, 미제 벙커버스터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현무5가 너무나도 오버스펙인 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정말로 대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냐, 미국과 협업을 위해 대중국, 대러시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지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현무5는 탄두 중량만 줄이면 ICBM에 근접하여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넣음으로 북한용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핑계이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분석된다는 기사였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이토록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대로 된 빌드업도 쌓지 않고 그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중국 정부에서 언론에 개입했던 일은 결국 이같이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사에서 일부러 실수인 첫 카메라를 켜고 내보낸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 진짜 내막은 아마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이 현무파일을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한국을 대여하는 태도부터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삼성이 나가면 다 나간다구요. 총리는 두 달 동안 뭐 한 건지 당장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의 인도, 공장, 철수 움직임에 따라 인도 현지 내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각국의 관계자들이 삼성의 마음을 사려고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치열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춤했던 추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인도는 삼성. 공장 철수로 연쇄적인 국가 보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가 두 달간 이혼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갑자기 경찰역까지 동원의 시위대를 때려잡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미국 유명 국제학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에 의해 비밀리에 공개된 수업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해당 원문을 번역해 안내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어느 명문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멜리아입니다. 평소 국제기업 간 인수합병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당연히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있었던 한 수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죠. 우리 교수님은 항상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종종 최신 국제 이슈를 수업 주제로 삼으셨어요. 이날 교수님이 인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큰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입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귀가 쫑긋었어요. 교수님은 인도에서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정부의 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울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두 달 동안이나 이 파업을 방관하다가 갑자기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모두 해산시켰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디 총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인도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토록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주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선거 상황에서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인도 언론들은 선거 결과 모디 총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반쪽짜리 승리였던 거죠. 선거 결과 이후 모디 총리는 지지율이 낮아진대에 따라 인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모디 총리의 다소 강압적인 스타일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언론을 모디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지율 하락 때문에 최근 삼성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또다시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시위대를 규탄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정치인들은 어쨌거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을 거라 하셨죠. 하지만 교수님은 결과적으로 초반의 미온적인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도의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가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폰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고 했어요.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1억 2천만 대의 휴대폰을 생산했는데 이는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 사례로 다른 기업들이 인도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삼성전자의 인도 투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7만 개에 달하고 간접적으로 연관 산업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인도, 내 생산 공장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해 인도의 무역 수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은 인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삼성이 인도 현지 직원들에게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급여와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삼성은 상생하는 글로벌 기업의 역할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내 방갈로르 그리고 델리의 랜드 센터를 구축하여 인도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인도의 기술력 향상과 고급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죠.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은 단순히 삼성 자체의 성장 전략을 넘어 인도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40% 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가 오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굳이 인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인도 정부의 가진 노력과 구애로 인도 시장의 공장을 열기 시작했고 인도 국민들도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도 소비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거죠. 한국국민들만큼이나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기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에 파업하는 인도 직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삼성이 인도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더니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삼성 직원들의 파업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미 업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복지 혜택도 다른 외국계 기업에 비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파업을 할까요?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일어난 배경에는 노조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노조라는 말을 들으니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노동자들은 단순 노조가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의 노조로 특정 국가의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삼성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공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노조가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설명하셨어요. 심지어 노동자들을 매수해 거짓 인터뷰를 하게 하고 삼성을 악질 기업으로 만들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이런 파업의 장기화가 삼성의 생산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설명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단순 파업이 아니라 삼성을 악의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의도였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특정 국가가 어디인지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지 잠시 고민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국제정세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볼 나라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나라들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 능력으로는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른 친구가 모디 총리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두 달가량 묵묵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까지 동원의 시위대를 때려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죠. 교수님은 이건 역시 한국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대답만 듣고도 한국이 얼마나 인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해보았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 기업은 바로 현대자동차였어요. 다른 원인도 물론 많지만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을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서는 대사건이 될 전망이라고 하셨어요. 대형기관 투자자를 시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도 받을 예정인데 현지에서는 이 사건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도 증시에 있는 오유머니나 국부펀드 그리고 연기금 등 글로벌 대형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상되는 공무 규모였는데 무려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인도 법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 인도 경제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모디 총리의 속셈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을 잡음 없이 매끄럽게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모디 총리의 진짜 목표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공하면 인도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라고 덧붙이셨죠. 처음 모디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란 생각도 못했을 거고 당연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파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인도 법인 상장일이 다가오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경제적 이익과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 고인도 증시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도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인도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으로 인도의 기입 성장률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죠. 다른 어떤 나라도 인도의 이런 성장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이미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인도 직접 투자액은 약 4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미국도 인도와 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인도가 주도할 거라 주장했죠. 게다가 러시아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미국과 친하면 러시아와는 적대적인 관계일 텐데 무디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했다고 했어요. 그간 인도와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고 해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와 러시아는 긴밀한 협력을 했었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어요. 인도는 실용주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모두 다 취한다고 했죠. 인도의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하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없이도 충분히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니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인도 학생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온 첸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만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아닐까 싶었죠. 첸은 인도가 중국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인도는 이미 고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죠. 첸은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이런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지적했어요. 첸은 인도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금지하고 화웨이를 옥 네트워크에서 배제한 것은 결국 인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의 우수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인도의 손해라고 했죠. 게다가 중국을 멀리하는 건 무조건 인도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이라고 덧붙였어요. 첸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중국의 옛날엔 20만 건 비자를 발급했는데 왜 요새는 2천 건 밖에 발급하지? 중국인들은 관광 산업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도 관광업은 쇠퇴할 거라고 했죠. 그러자 라지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지 정말 그의 표정에는 비웃음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라지브는 중국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라지브의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라지브의 말로는 중국 관광객들의 화장실 사용 문화가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어느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 이 공공화장실 대신 길거리에서 용변을 본 사건을 언급했어요. 라지브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이술렁였습니다. 다들 귀를 의심했죠. 라지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적인 국민성의 문제라고 지적했죠. 길에서 똥을 싸는 문제 때문에 인도의 환경 미화원들이 데모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에서 옷을 벗고 실내를 할 수 있는지 수준이 최악이라고 했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어딜 가나 새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인도는 타지마할과 겐지스강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사람들이 많은데 새치기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게다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등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차마 다말을 못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행동이 많은데 이런 행동들에 인도 현지인들이 분노했고 비자 발급에도 제안을 두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국민성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은 관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했죠. 미개하다며 끔찍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텐의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죠. 라즈브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서로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이 구워졌어요. 텐은 한두 명의 일부 중국인으로 모든 중국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식한 행동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인도가 이제는 한국까지 저버린다면 아시아에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도 중국과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중국과 한국 같은 선진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첸의 말이 너무 중국 중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첸의 발언이 끝나고 교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을 때 영국에서 온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의문과 함께 흥미로움이 묻어났어요. 제임스는 한국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 인도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할 수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컬처는 너무 압도적이니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특히 방위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만큼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 소식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어요. 현무5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유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고 해요. 이 미사일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임스는 강조했습니다. 제임스는 이어서 한국 방위산업의 다른 성과들도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고 또한 회신병 공격기도 동남아시아와 중동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랄만한 건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한국이 따냈다는 건데 이 계약의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프랑스조차 한국을 경쟁자로 삼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했죠. 그러면서 이미 다들 알고 있다. 시피 노벨 문학상 작가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검증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죠. 저 역시 며칠 전 발표된 미국 언론들의 극찬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엄청난 문화적 가능성에 집중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물론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서점에서 연일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죠. 제임스는 이런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성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곁에 둔 나라들만이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과 인도는 상황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죠. 제임스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곧 중국에서 온 첸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만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첸은 한강의 소설에 대해 날카로운 뒤판을 시작했습니다. 첸은 한국이 노벨상을 받다니 노벨상의 가치가 하락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중국 작가 찬쇠가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상이었다고 했죠. 찬쇠는 중국의 카프카라 불리며 내년 노벨 문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작가라고 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작품도 여러 짓었다고 했죠. 보통 노벨 문학상이 남녀를 번갈아 수상하는 관례가 있었기에 특히 올해는 여성 작가인 찬쇠에 수상이 더욱 유력했고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한강의 수상을 예측한 곳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한국 문학은 권위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죠. 한국어로 도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노벨상 불모지가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만약 노벨상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거라면 차라리 찬쇠가 못 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죠. 게다가 찬은 한국 내에서도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비판인 앤비근성에 민족답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가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작품은 노벨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한강 작가의 작품 중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으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사점 3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역사 왜곡 작품이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작품이 베스트셀러라 되면 전 세계의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찬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정말 역사 왜곡을 했던 작품이 노벨상을 받은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문학은 그 이전에 어느 문학상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죠. 1부에서는 로비를 해서 상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반응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어 가자 교수님이 개입하셔 교수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올려 퍼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셨습니다. 한림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 이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인터넷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물론이고 흰 등 다양한 작품들이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했죠. 각국의 대형 서점들은 긴급 주문과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간 한국 작품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는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한 언어라 다른 나라로 번역할 때 매우 까다롭다는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만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나라로 번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 문학이 주목받지 못한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번역가들이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세계문학상 수상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단순히 늦게 발견된 것 뿐이지 이미 한류 문화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흥행은 검증 된 것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제서야 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문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생각이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첸은 잔뜩 분해했지만 더 이상 뭐라 반박할 만한 이유가 없는지 불만스러운 표정에 혼잣말만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봤죠. 한국 얘기를 미처 마무리하시도 못했는데 수업이 마무리되었고 친구들은 남아서도 계속 한국 사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철수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인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모디 총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했어요. 지금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그간 추진해온 인디아는 모디 총리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경제 정책인데 삼성은 이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혀왔기 때문에 삼성의 철수는 정책 실패를 의미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친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도 경제에 존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외국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노동법 개정까지 해서라도 인도가 삼성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장 가능성을 보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